아이고 너도 좋은 냄새 남시냐 아이고 이건 놈이 아이고 놈이 먹으신 새 아이고 아방두 양 미식을 하실 반찬이나 해요 맛좋아 맛좋아 먹은 건 과식을 하는 것이 건강이 건강 안이 좋대니 반찬 미식을 입에 맞은 것일 땐 전 풀에만 밥 먹으려니 인혁 염성애기게놈은 반찬 타박을 허당 미식을 괴기라도 헛을 볶아 입에 맞는 반찬의 놈인 밥 두어 사발을 자심인 속이 남아 납니까 혓을 적당하게 먹는 것이 과하게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대니 난 아방두 조절을 허멍 이거 양 식사를 하셔야 후다기 나 소굽에 들어가 놔서 경허곡 이사룸아 밥상을 탁 보면은 어? 건미실 뭐 마형 먹고 조경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야 경허기도 먹음직하다 허게끔 하는 그 느낌이 셔사주 야 전번이 그 알동네 상범이여 아방 집이강 밥 먹으리듯 헐레니언 성모 형님하고 같단 이야 그 상범이여 멍은 좀 그 밥상을 파사이사룸아 인혁이 좀 아이고 참 말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 놈이 아잉먹어 그런 것도 놈이 집이엉 비교 오지 맙소 그 상범이여 멍은 그자 집이서 살림만 하멍 아방 그자 연금 받는 거나 어디 집세 받는 거 톡톡 허연 그자 들어오는 양 살림을 허이노난 전 반찬 호날로이도 신경쓰고 장이도게 난 그자 혼방 갈 때 그 어멍은 몇 번을 감숙하게 그 허연 살림을 전담으로 허이노난 그 반찬도 신경쓰고 상딸이 부러지게 혼날로이도 신경쓰고 그는 철력 먹음쯔만은 우리사 그 사라져 수가 아이고 요아방아 보리솔만솔망 밥만 해줘도 밭다리에 돋고 전 물레 들고 어느저르래 어느저르래건 반찬 가지가지 촌력먹을 저리가 있어 나수가기 가지고 물레고 참 기막은 할망은 저 동더래 도람구나 아이고 미신 말을 그게 이사로만 꼭 미신 7초반상 미신이 촌력래로는 정성을 얘기하는 거 이사로만 정성을 정성도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어사 전쟁난 줄 알겠다 전쟁난 줄 알커라 그는 허유사 다 가추와 져사 그 정성도 보이는 거주 난 양 저 뭐 손에 들는 거고 저 마방 벌어다 주는 것이 그저 허건 허건 놈신디 손벌리지 아니오고 아이들 그저 먹음에 풍족허진 못허지만은 부족허지 아니오게 공부시기국 매경 키우져나는 난 그는 밥상 그는 7첩이여 9첩이여 가명 상다리 휘게원 촌력 저러가 오신 사람이라나 수다기 아이고 예 나가 저 쫑한티고 쭈비 있을때 어시 고라나그네 아이고 죄송합니께 미신 말 나누면은 쫑쫑 어몽아방 저 싸우는 거 아니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자희도 이젠 다 알아 그저 아방 외울러 가면 다 아방 외울러 가면 우리 어몽무사 정 답두리 쫑도 이젠 눈치가 지금 백단이 죽이 다 아랑게 참 두개가 고를 소릴 미신 말을 넘은 예청이 말이오 에 또 아이고 아이고 나가 참 쫑골라 날도 좋고 기상미나 반찬을 맹길 중 몰랑 아니 맹기는 것도 아니고 참 상해 촬에 촐랑 이거 볶음이여 치 아이고 아람서 돈 났까방 어느 저리래 밥상들에 무침이여 괴기여 좀 생선 아이고 좀 기억이여 너 걱정하지 말라게 어몽아방 싸우지 아니임 저게 이건 말 굿는 거이겠죠 그는 다 아람쭈마는 그는 저를 이어서 못하는 중이나 앞서 참 나도 양 옛날에 아이고 그저 손매가 그저 매화우난 살림 잘림 저 잘림 저 그 좀 읍단위에서 소문난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이츠마는게 삶의 여유가 어신디 그걸 어떤 반찬을 그 긍 희엉 먹어집니깐 무침가 어떤 손 아유 어떤 인혁입으로 인혁을 긍 호랑 알았으니까 시단위에선 소문안이라도 읍단위에선 아이고 무삭게 세계적으로 낯쟁고 쭈겐 소문난 살림이쭈겐 어디간 뒤떨어지진 아니옵니다마는 그는 여유가 어신골 아방이 이젠 호썰 니껴 줍서겐 니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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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답임시 거지 사람들이 헷갈려는 거 안하지 큰아이거